T1 입장에서 지금 아무리 T1이어도 아무리 T1이어도 아카드! 아카드? 아카드? 아아! 들어갔어요! 들어갔으면 끝났어요! 마크팀? 했으면... 네... 와! 아카드! 와! 야카드! 야카드! 아카드 지금 이러니까! 야카드! 아카드! 와 지금 2명 기준? 자 이거 살릴 틈은 안 주고 아카드가 러쉬하면은 예! 이거 희망의 무시가 필요하나요 설마? 네, 들어갑니다 지금! 자 들어가서 아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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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다 썼나요? 다 썼나요? 아카드! 제발! 아 근데 이거... 이쪽을 때리면 T1이 없거든요! 결수가 더 없어져요! 자 아카드! 잡았고! 네, 세뇨 선수님 혼자 남아있고 자 이제 이쪽으로 한 명 더 옵니다! 세뇨! 아 세뇨 정리! 아니 아플까 프링스가 다... 저거 반칙! 저 반칙이에요! 저 위에서? 네! 네! 다리 부러졌어요! 그렇죠! 다리 부러졌어요! 3대2! 자 3대2! 오키북이 맞어요! 자 아카드! 연막 다 뿌려주면서 같이 해야죠! 같이 가서! 아프리카프릭스! 자 아프리카프릭스! 나이스 브리아 생각하고 환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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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아아아! V.S.T! 지금 문 열고 나오면서 헤드라인 지금 때리려고 하는 것 같죠? 진짜 화랑 3대1에서 이겼던 순! 아하 장전! 변질로! 하나 더! 와아아아아아! 이제 과감하게 가는 건데요? 화랑이 이거 한 명 흘리고! 와아아아! 와아아아아아! 와아아아! 무드러진 활약상을 보여주지 못하고 와아아아! 마차옥! 어! 덤버 좋은데요? 24발! 수류탄 하나 있고요! 연막탄 하나 뿌려주고! 한번! 코지 좀 바꿔주고요! 와! 덤버! 올킬 올킬! 덤버 지금! 만들어내놔! 이야! 한 시야는 헬렌? 네! 코앞에서! 덤버! 덤버 올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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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화로! 염화로! 응사 좋았어요! 응사 좋았어요! 아! 아! 2대1! 릴로! 릴로만 잡으면 여기는 뚫려요! 그렇죠! 이농닉스한테 기회 한 번 더 옵니다! 최대한 천천히! 가려주고 왼쪽 잡으면 돼요! 이때내요! 옵저버가 사라졌어 이제! 왼쪽! 저면! 저면! 피 입혔어요! 자! 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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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왼쪽! 릴로! 릴로! 릴로가 왼쪽인데요! 지금 이농스! 자! 전 26! 전 26! 전력으로! 이농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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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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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제세! 제세! 드래프트! 페이탈! R.S.Y.S. 하거든요! 와! 드래프트! 그리고! 드래프트! 하나 더! 와! 오늘! 잘 쓸어 넘었어요! 3명! 이런 플레이를! 2번! 후반까지 잘 살아남았지만 마지막에 키를 벗어서 포인트가 많이 안 높아요! 헉크가 일단 도화 자르고! 오! 좋습니다 이거! 근데 스타로드 선수가 또 기절을 당했고요! 근데 이거 수류탄 내면은 정말 이야기거든요! 와! 헐크! 헐크! 자 이렇게 되면은 한숨 돌릴 수 있죠! 헐크 선수 하면 더 같고요! 왔어요! 왔어요! 노즈 있다! 노즈! 와! 헐크! 정리하면서 길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수류탄! 수류탄! 공ouch에게 강하게 ㅋㅋㅋㅋ 정도 certa! 헐크! 이런 플레이가 가능한 전기 조합이었던 건 맞는데요! 예술이었습니다! 그렇지요! 대탄도 없어서 이거 글쎄요. 잡고 막 창문 내리고 막. 아! 아! 두 명 기절. 뭐야? 두 명이 되셨어요? 두 명이에요, 두 명이에요. 구세주가 됩니까? 문 열린 거 바꿔! 어! 파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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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우와! 예상조를 하고 있을 텐데, 그리핀 블랙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투하트 투하트! 아! 그런데! 아니! 기다렸는데! 자, 그리핀 블랙도 지금 기절 로그 올라오니까 정리하러 지금 들어왔는데 자기장 밖에서 일단 기다리고 있거든요. 자, 화랑도 잡혔고요. 어, 이거. 이전에.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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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미디어 브리즈 스포츠야! 와! 이거 스타더미 스포츠가 저번에 한번 보여줬던 그! 자, 서울 혼자 남았습니다. 살짝 지금. 머리 보이죠? 머리가. 이 와중에. 이 와중에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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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디어 브리즈 스포츠에. 서울! 아니! 일렙니까, 이거? 어? 아니! 아니! 아, 이거 잠시. 네? 아니, 이거? 와! 아니, 진짜 미쳤어요! 아니, 저. 아, 알파카 선수가 AKM 들고 앞중에 있는데 우연을 가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자, 피킹하면서 천천히. 화키를 내고. 그리고 지금. 네. 저렇게 먹혀있어요! 아! 아! 18킬! 미디어 브리즈 스포츠! 피오가 화킹 가져가고요! 더 강하게! 피오 선밀나자! 피오! 자, 아이트리 꺼! 자, 어디 어디 어디. 왼쪽 오른쪽 왼쪽. 발사 둘 발사 둘 발사! 피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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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보인. 자, 오른쪽에. 나무 쪽. 와! 피오! 들어갑니다. 여기 기다리고 있어요. 어! 디럭스가. 역시 배딜인가요? 또 와요 또 와요 또 와요 또 와요. 와! 디럭스! 와! 와! 디럭스! 엔케이 이거를. 남은 건 헤븐. 남은 건 헤븐. 남은 건 헤븐. 코드로의 명검 두 자루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명검 두 자루가 칼춤을 추고 있습니다. 그래도 일단 헤븐. 레반도 펴고. 디럭스. 자, 여기서. 이건 나무 끼고 있는 헤븐이 좀 더 좋긴 하거든요. 엔케이! 엔케이! 결국엔 알케이! 발견됐고. 여기도 도치다마죠. 싸우 위로합니다. 나갑니다. 아! 근데 이거. 오! 잠깐만요. 와! 투탭이야 투탭 보여줘야죠. 연막 안에 투탭. 도치기가 어려울 정도로. 멀리서 멀리서. 스모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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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모크. 스모크. 스모크까지 잡았어요. 투탭. 체력 회복하고. 오토바이에요. 경식 소리 났어요. 경식 소리 났어요. 유추할 수 있어요. 자리에 유추할 수 있어요. 자기장 오죠. 레이 멀리 있습니다. 레이 멀리 있습니다. 순식간에 헤드라인 나왔을 때 놓치면 반대로 위에서 아래로 찍어내놓을 수 있는. 보였어요. 투탭이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야! 위치 않아요. 천천히. 오른쪽 왼쪽 왼쪽. 소리 죽이면서. 소리 죽이면서. 와! 그리핀! 기상캐스터. 미칸터를 사용하면서 미래를 볼 수 있어요. 그렇죠. 라베가. 와, 스페로. 스페로. 세력이. 와, 스페로. 와! 와! 스페로. 와! 자, 스페인. 불편한 단골. 왜, 스페인. 와!